오산영락교의 목사님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입당하면서 이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인데 펼쳐갈 비전이나 입당을 개화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영락교의 이종원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오산 땅에 온 지가 21년이 지나서 22년째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개척해서 21년 동안 지하교에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이 귀한 부지를 주시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지역에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또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 소외된 계층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섬겨왔는데 그런 사역과 보금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전에 사역을 이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보금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목사님 혹시 이 지역이 이제 새로 구성되는 신도시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의 목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신뢰하실 건지 그거 한번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소외된 계층들 이제 소년소녀가장들 또 독거노인들 섬겨오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제자 훈련시켜서 계속 이렇게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쪽 인쪽으로다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450세대가 들어오고 또 앞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다가구주택이 또 들어오는데 이제 또 열심히 전도해서 또 성도들로 이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 비전 제자 훈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